soientertainius 자 이것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오 고맙습니다 일단 제가 전자누나 대신 해봤어요 전자누나가 키는것도 좋지만 제가 한번 대신 해봤습니다 뭐라구요? 전자누나 말투가 아니라 다른 사람 말투라고 아니 근데 진짜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건 노래기구 그 말투는 아니에요 자 일단 지나가지 마시고 좋습니다 야 그리고 여기서 제가 웨일즈 다 팔았거든요 이거 살 거 있으세요 이거? 다 좋은데 아닙니다 이거 트레이드 하려고 자 좋습니다 자 바로 바로 이거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30억 29억 야 이걸로 가자 저 같은 경우는 안 맞춰요 안 맞추고 바로 갑니다 자 이것도 가자 2강이상 8명 투입하라고 2강이상 8명 투입할까? 2강이상 8명 투입할까? 그래 하자 2강 하는거 하자 돈이 없네 자 이거 그냥 받아 나 과감하게 받잖아 2강 방송도 많은 사람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2강 요새 존나 열심히 해요 진짜 제가 아프리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좋아하냐면 저는 방송을 진짜 존나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진짜로 2강 요새 존나 열심히 합니다 솔직히 그전에는 2강 방송 열심히 안 해가지고 2강이 그전에는 이제 방송 열심히 안 한 상태로 저한테 형 이거 좀 이거 좀 도와줘 이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냥 그저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존나 열심히 하니까 제가 알아서 도와주고 싶고 2강 여러분들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2강 방송 많은 사람 때문에 근데 그전에 열심히 못 했던거는 사실은 2강이 바빠서 그랬기 때문이겠죠? 아하하 자 한번 가고있습니다 셀프 디스라고요? 야 나는 존나 열심히 하잖아 뭔소리야 야 나는 존나 열심히 하잖아 뭔소리야 야 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 없지 어? 야 나 정도면 진짜 열심히 하지 저는 진짜 열심히 하지 저는 맨날 열심히 하잖아요 음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아 이어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트레이드 랄랄랄랄랄랄 니가 나에게 돌았었을 때 야 가보자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에반스부터 야 갖고싶은거 있으면 말해 알았지 어이 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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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챔스급이다 브라이언 올브티현 자 일단 갈매기새끼 어 얘 뭐야 어 생긴거 싸워졌다 야 이렇게 이런 애들 뜨면 잘 뜨더라고 생태 팀 아아 아 잠깐만 근데 약간 지금 흑인들이 나온거 보니까 약간 월드레전드 트사이필인데 조지혜야 으어씨 유상철 응카 야 이거 큰거필이다 자 과연 레전드 방송 가나요? 자 아 근데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아니 근데 이득이니 이득인데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야 이거 이득이긴 야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팔린다고요? 팔릴걸요? 이거 매물 많이 오 진짜 고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베이스 오케이 팔린다고요? 고맙습니다 아 아씨 와 15개나 있어 아 진짜 지랄하지 마세요 진짜 아니 15개 있잖아 15개 아 진짜로 아니 일부러 그런다니까 진짜로 3칸 팔리지 않을까 아 야 하나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5강 이상 4명 투입하라고? 아 이건 그냥 가자 그냥 가지 이건 그냥 가자 오케이 자 이거 그냥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이거 안 맞춰 잘 되거든요 자 오케이 오케이 자 래퍼팀 레츠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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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렌즈 좀 주라고 렌즈 좀 어 알았어 이거 팔고 줄게 아 잠깐만 잠깐만 야 매물 말아라 매물 말아라 그냥 사 이 새끼야 우리 계속 자 바로 가고있습니다 레츠고 오케이 야 왜 3명이야? 10개 다 안 한 거 아니에요? 제가 10개 다 안 한 거 같은데? 야 나 10개 다 안 했어! 와 씨X 10개 다 안 했어! 아 진짜 어려... 야 말을 해줬어야지! 도대체 우리한테 화내는 게 무슨 경우입니까? 우리한테 열려 우스더버리 타고 나서 유스에서 나 우프판 태영 사고 자 가보겠습니다 이거 동빈이다 동빈이야 동빈이야 레바노브스키? 오! 오 당일다 오히려 이득이야 오히려 이득 오히려 이득이야 심어졌습니다 좋았어 와 오히려 이득입니다 와 심어졌다 자 좋습니다 오히려 이득입니다 오히려 이득이야 오히려 반토박이라고요? 이왕 이러게 된 건 제라드? 내가... 야 이거 제라드 금카드 좀 가보자 금카드? 이거 내가 쓰면 되잖아 오케이? 메이트 바로가 바로 가 마켓 선 paperwork 한국 입학 한국 입학 어린 랜 아아아아악 야 오늘 강화 안 된다 야 뭐야 뭐야 야 무슨 복구 실패야 이 쓰레기 새끼 놔 야 뭘 복구 실패야 이거 에아아아아악 진짜 야 뭐야 오늘 강화하지 마세요 야 뭐야! 하지마 진짜 이거 뭐야! 뭐야! 아니 이거 뭐예요? 아니 이거 안 쓰는 계정이라 도팍팍 쓰는데 와 이거 미쳤네 진짜 이기를 갖자 두기를 갖자 견습을 조져오는 견 견습을 견습이요? 견습도 잘 떠! 견습도 올드에 젖어 떠!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지 그거 바로 견습이 안 된다는 사실 견습은 잘 된다는 사실 견습 견습 견습이 가르친 거 견습 보여줬다는 사실 짜아악! 뜨잖아 뜨잖아 뜨잖아! 이게 바로 비감! 견습도 월드에 젖어 봤다는 사실 저! 보여주지 비감! 레츠 듀잇! 팝팝팝팝팝! 아우 뭐 하고 싶어 아우! 아우! 근데 형 팔려요! 야 뭐야! 아니 이거 왜 했어요? 알지 못해 개방이네 아 진짜 30억 나가지고 6억 달네 진짜 와! 와 개시별받네 진짜 와! 하... 욕구해 이거 한 번 더? 아 안돼 안돼 나중에 또 스케줄 없을 때 또... 6억 달네 1 2 1 2 3 2 3 4 5 6 5 6 6 한글자막 by 한효주